Q. 남친 후유 오리지널? 바나나 바나나 뭐야? Q. 남친 후유 오리지널? 아, 아닙니다. 아, 깜짝이야! 세월호 많이 받으세요! 자, 여기 반응. 얘들아. 아, 잠시만요. 힘들 때는 내가 가진 공포증은? 틴진! 틴진 공포증! 틴진 공포증! 우리 한 번씩만 해. 뭐죠? 팬분들도. 아, 네! 팬분들도 저희를 함께. 어, 선행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로 여러분들도. 네, 아로 여러분들도. 신상 예전에 가면. 그쵸? 신상 예전에. 네. 같은 데 거의. 네, 같은 데 가면. 저희에게 이런 후원 같은 거 했었잖아요. 네, 후원을 했었어요. 제가 보고 싶었죠. 동현 발표 Wyoming Fox 35대2 der 가면. 하나, 같이 이夏 purgeyee. 호옵,. Miniflooman. Bei. 자동차 브레이크요 반가워 친구들 해피하고 즐거운 형이구나 알았어요 뭐라 해야 되지? 진짜 형으로서의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잔뜩 흥이 올라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눈도 좀 반쯤 풀린 상태로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형이 멋있지? 2번 거짓이었습니다! 2번 거짓이었습니다! 2번 거짓이었습니다! 2번 거짓이었습니다! 2번 거짓이었습니다! 헤엑 눈əere 겁쟁이를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oh 낙다춤 그 모습 느낌 두려웁 아 이거 우와 너무 고맙고 빨리 끝내야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이어트 해야하는데, 천천히 먹여준대. 어쩔 수 없지. 빼빼로 깨집어. 너가 먼저 올해? 내가 먼저 갈까? 내가 먼저 먹을게. 콜라! 나 기다릴게. 나 먼저 먹을 거야. 빨리 먹을게. 빨리 먹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 먹어. 맛있어, 이거. 아기 상어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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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다. 오! 풀렸다. 자유로워졌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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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멋있어요? 와... 수고했다. 이제 가자. 아 나 못 따라와서 일로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와... 그 다음에? 와... 저 괴물 아니야? 괴물이야! 뭘 잘... 형 칭찬이 늘었네. 굴나. 굴나 굴나 굴나... 굴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타자. 내가 피디동만대. 피디동만대 선물한테 선물하지 얘기해. 뭐 갖고 싶다. 볼링공이었어. 볼링공 한 명? 오케이. 잘했어. 쉬어라. 응. 비니가 단독방에 단독 찍힌 거 보고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길래 멋있어요. 내가 바로 전화했어. 혼날 수 없어. 호수 들어가지. 울어 울었어. 다들 무대 잘했다고. 잘 맞대요 비니가? 네. 고생했다고 전화했는데 저 빼고 다 잘했대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일진 department이었다. 왓다고는оВάν좌. 무슨꽃에 찾으러 왔느냐왓도놌? 뭐 할꺼야. 엔절로 왓츠는 재밌고 찾으러 왔다노. 엔절로 왓츠는 짚고 찾으러 왔다녀. 아아아아아아!! 자 여러분 2부가 끝났어요 절대 NG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설정이죠 저희 생활이 뮤지컬이기 때문에 절대로 쑥스럽지 않아요 다시 안녕 내가 유별나게 에그를 엄청 굽는 거 몰랐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인데 우아허헣 사장님 아니든요 감사합니다.